타르코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맵패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는 타르코프를 하는 날입니다. 최근 타르코프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가 PVE인데 기존의 핵쟁이, 존버, 버그까지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게임이 아니라 좀 스근하게 힐링하는 감성으로 할 수 있는 초기화가 없는 PVE 모드가 생겼습니다. PVP 초기화도 얼마 안 남고 PVE에 재밌는 버그들도 많고 AI도 막 계속해서 바뀌고 이래저래 혼돈과 파괴와 절망만이 가득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PVE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지금 서버 아프다고? 왜 오늘 뭐 PVE 패치한 거 아니에요? PVE도 내껄려? 벌써 여기 보이긴 하네. 프로필 데이터 불러오는 중 하루 종일 줄 뿐 길링 할땐 다르코프가 최고야 보셔프가 유죽 두 쪽이 레전드. 게임 차시초컨났어. 에이아이 PMC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 막 돌아다녀 애들이? 아 그래? 약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인가? 이거 서버가 로컬 게임 서버라서 핑 빠릿빠릿한거 봐라? 총 박으면 바로 쓰러지네? 아 pv 업데 부러온거 아니구요 그냥 할거 없어서 그냥 오랜만에 뭔가 명상을 하는 느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약간 이게 뭔가 마음의 안정을 갖다 둔다니까 이 게임 어 마을이 저쪽에 있네? 오랜만에 오니까 야 우드 매물 방향을 잃어버리네 거의 동네 뒷단에서 길 잃어버린 느낌인데 지금 좀 에? 오 살았다 개꿀? 오 개삼? 파드코프 초기화 8월에 한대요? 8월. 지금은 이제 초기화 안되는 pv나 즐겨야지. 흐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으 으흐흐흐흐흐흐 에이? CVE는 약간 힐링이 돼 일단 자격 바위 가볼까요? 스케브랑 CMC랑 싸우긴 하나 보네 저는 절대 안 싸우던데 오마에와 뭐 신대요 저거 저거 아니 뭐 보여 야 야 하지마 아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핵이지야 어? PVP보다 얄맞은 것 같은데 잘 거 없으면 엘들링이나 하자 어 근데 엘들링 DLC 하려면은 어느 지점까지 밀어야 되잖아 근데 나 안 밀어놨거든요 근데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트리 가드부터 근데 나 트리 가드 잡는 법 기억 안 나 알잖아 원래 지나간 거 기억 못하거든 그래서 늘 주변 지인들이 말해요 너는 참 입이 무겁다고 기억 못하는 건데 난 뭘 기억하는 걸까 내 머릿속 농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 겐지 하는 법 그런 건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우승하는 방법 어디 사세요? 강변마을에 PMC 무조건 있던데 강변마을에 PMC 무조건 있던데 오, 살인이야 아니, 얘들 여기까지 나와요? 어, 비가 너무 많이야 다른거보다 비가 비만 안와도 좀 할만할 것 같아 이게 비는 나는 잘 못보잖아 나는 잘 못보는데 AI들은 비를 뚫고 봐가지고 이게 좀 어렵네 Excuse me 이거.. 이거 어떻게 뚫어? 되게 아찔한데 아니 얘네들 난리났네 아.. 잠깐만요 와.. 빡세다 빡세다 어떡하지? AI 찾아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우 이제.. 싸워도 된다 이제 나간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25m 이내 볼트 액션 소총으로 사살하기 이거 팩토리 가면 되겠죠? 아.. 안 보이는 이유가 잡아서 안 보이는 거였네? 어떻게 잡았지? 아.. 너 왜 이렇게 잘 쏘느냐? 치사하게 아.. 어우 식발 야 야 진짜 형 형 아 형 살살 아니 형 나 모신 가져왔는데 너무하네 아니 모신을 내가 보기엔 짧게 가져가야 돼 모신이 길어서 망했다 이거 기다려봐 쇳모신 가져가자 게이트 3 존버? AI도 탈출해요? 진심? 에이 거짓말 탈출한다고? 어? 뭐야 너는 너 왜 여깄어 응? 더 있어 더 있어 뭐하는데? 탈출한 거야? 진짜 탈출한 거야? 우와 개쩐다 야 AI가 탈출했어 방금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오우 아니 난 저거 뛰어내려오길래 아 나 죽이로 오나보다 이 생각했거든 뛰어서 탈출해버리네 개웃긴다 아 여기 개빡치는 퀘이스 나왔네 꿀은 빨 수 있을 때 빨아야죠 맞죠? 꿀은 빨 수 있을 때 빨아야죠 랩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꿀을 못 빨게 막을 거야 막기 전에 최대한 땡겨 와야 돼 어... 아 키 뭐 사야 돼 그럼? 블루? 뭘 사야 돼? 저기서 먹을라면? 블랙 얼마야? 살만한데? 잠깐만 팔 거 없나? 에덱스 하나 팔까요? 예스 예스 장난감 충전 생겼다고요? 맞는데요? 하하하하하 일쓰리탄 깨기용으로 가져왔어 가왔나 탈출 이제 랩 오피스 부터 여기 너 마돌이 나오는 곳이거든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그 블루인테리어?? 오~~~~~~~ 이게 등대지게 템? 오케 오케 바자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구가 여기가 블랙이었나? 여기 원래 이렇게 불이 꺼져있나요? 어? 아니 안쪽은 밝구나 와 뭐야? 뭐야 이거? 누가 여기 주사기 들고 가다가 한 번 넘어졌어? 아 잠깐 아니 이게 뭐지? B22 SJ9 SJ12 레디에에에에에엑스! 좋아좋아좋아 SJ10 TND C22 ETG ETG 어.. ETG 그 문도사냐? 여기. 뭐냐 여기? 이 동네? 뭐냐 이거? 에이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뭐 버그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건 버그 같아 어우 자리가 없네 bere옹 다먹었나? 야 이거 뭐야 이거 수리남이야? 뭐야 이거 주사기 야 미쳤어 야 아니 야 게임이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달려가지고 저거 먹고 나가고 저거 먹고 나가고 하면 되는거 아닌다 허허허 아니 그 랩에서 사는 깽이씨트들은 그냥 매판 이렇게 처먹을 거 아냐고 이거보다 더 잘 먹겠지 걔네들은 캠 어디에 뭐 나오는지도 아니까 지금 영원히 쓸 돈 다 모아둔다 레딕스 레딕스 에어우 더블렛 엑스 이게 인생이다 와 블루 펄더 식당에도 키카드 스폰이 있다고 어디 요 의자 위에 의자 위에? 허어! 야 이게 인생이지 어 그랜키잉! 예에에에에! 레젠드! 아 왜 재밌지? 야 이거 재밌을 리가 없는데 아 왜 재밌지? 아 나도 약간 타락해버린 건가 이제? 원래 게임은 사람 죽여야지 게임은 pvpg 이랬는데 아 지금 약간 타락해버린 것 같은데 나 아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누군가를 패배시킬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데 끌났다 지금 자 이제 밀린 퀘스트를 한번 깨러 가볼까 지금 쓸 수 있는 최적의 총기 콩비지로 갈게요 딱 봐도 오늘도 타길날 하루 종일 만날 것 같거든 익숙하잖아 그죠 싸우러 가야겠다 오이씨 깜짝아 요즘 들어와 주라 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주냐 애들이 일로 와 주라 한 대 맞아 줬잖아 어? 아 진짜 안 오네 이거 몰라나? 좀 화난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들어오네 온다 온다 와 드디어 하나 잡았나? 어 드디어 하나 잡았어 여기 스포난스들이 문제야 죽어도 안쪽으로 안 들어와 완전 미워감놈들이에요 얘는 A양인데 아 얘 아니 무슨 자세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깜짝 놀랐네 어 갑자기 뛰어가길래 탈출하려고 하는 줄 알았네 타길라임 장비? 아 맞네 갑옷 안 먹었다 근데 그거 갑옷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서 뭐 그냥 내가 정신 승리하게 도와주면 안 돼? 별거 아니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손해 안 본 느낌으로 좀 갈라는데 결코요? 결코 손해임 손해받네 나 당연히 잡은 줄 알고 그만 쐈는데? 나 잡은 줄 알고 아니 야 저각도로 총알을 저렇게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 12대 맞고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12대 맞고 살아 발이 안 되잖아 다시 해 들어와 들어와 종결문장 달린다 으허 없네 종결 종결문장이 없네 데스새도우였나? 뭐 있지 않냐? 아 이건가? 9개 하고 여기다가 방탄 안경 자 이렇게가 지금부터 내 기본 세팅이다 4브라노 좋아 반드시 살겠다는 의지 대가리 가면 방탄 마스크 눈알까지 머리 4겹이야 5개 PVP 뭐가 더 까다롭냐고요? 확실한 거는 오피스 킬 퀘스트는 PVP보다 PVE가 더 어렵네 바람이 와야 죽이는데 바람이 오질 않아서 타길라 또 있네 타길라 또 있네 타길라 같은데요? 타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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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피스 6킬 킬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깨는 거 처음이야 원래 그냥 귀찮으면 샷 건들고 꼬라박으면 사람들 와서 막 싸우다가 죽이고 금고 지키고 이러면 되는데 왜 아무도 안 오고 진짜 오는 거는 타길라 좀 X 막 겪고 X 왕치 들고 달려오고 평소에는 팔 때리다니 이렇게 잡으랄로 있고 있을 때는 꼭 또락스나 대가리 한 대 치는 점 이거 오늘의 교훈 타길라를 만났을 때 한탄창에 녹일 수 있는 총을 들고 다니자 오케이 이거 좀 깔쌈한데 지금 거의 이거는 지금 C큐브이 특수작전용 저거 요거에다가 딱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필살기 써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필살기 프리셋 가동 와 잠깐만 230만원? 아니 저거 왜 안면마스크가 200만원이나 하냐 아니 말 못 드리네 저거 타길라한테 망치 한 대 맞으면 죽는 건데 좋은 거 아닌데 저거 그럼 알파를 사서 백발들이만 여러 개 들고 다니자고 그냥 200발 어떤데? 천재인가? 백발들이를 두 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 천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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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오 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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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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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호우우우! 깼다아! 적탄병. 와 1킬 밖에 못했어? 수루탄 이렇게 던졌는데? 팀킬이라도 맞았네 오야 좋은거다 이런식으로 깨야 되는구나 와 진짜 미친듯이 돌리다보면 딱 한번 나오네 그럼 그걸로 깨는거네 뭔가 불합리하고 빡친다 이 퀘스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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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9가 슬릭을 끼고 왔어요 오우 예스 아 탁일라다 해봐? Ye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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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채새끼 몇대를 맞고 사는거야 뭐야이거 어 나가자나가자 더이상 여기있어서 안될거같아 나가자 나가자 살길라 총 뭐야 아까 나한테 가져갔던거 다시 가져왔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번판? 이번판 아주 맛있었다 잉? 아 이제 좀 게임을 하는 거 같구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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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마쉽다 독택 가져왔는데 왜 안 주냐? 이름 안 보여주네? 아 뭐 백엔드야 아니 무슨 그럴 일 없습니다 예? 나 타르코프 파트너야 이상하다 내 슬릭 있어야 총알이 다 차 내가 연습 모드를 켰다고? 내가? 아니야 내려 봐 아니야 안 켰어 안 켰다고 켰스트 깼잖아요 제가 깼다고요 이거? 이거야? 믿어줘 제가 죽였다니까요 내가 이거 사무실에 한 번 스페어하는 거 보려고 워럴트 하르코프를 4시간을 했는데 니키타 니키타 왜? 터질려면 아까 터지지 안 켰어 안 켰어 안 켰어 들어와 박는다 그냥 나 진짜 사무실에 그냥 세 명 뜰 때까지 박는다 알았어? 안 멈춘다 지금부터 다 죽이면 되잖아 나올 때까지 돌면 되잖아 한 판에 3분 컷 된다 지금부터 한 판에 3분 컷 안 켰어 안 켰어 다 깼는데? 아니 버그 쓰지 마세요. 저 오피스 킬핏 깨는데 10시간 걸렸다고요. 저는 4시간 만에 해냅니다. 얘는 4시간 만에 2번이나 깬. 와 정말 대단해. 맞아요. 저는 더 대단해요. 뭐 몇 놈이야 이번 판? PMC가 왜 이렇게 많아? 다 PMC인데? 겁쟁이들에 쉼터? 리밀 해보셈. PVP에서 팩토리. 오피스 킬핏 깨는 것보다 PVP에서 오피스 킬핏 깨는 게 한 7배 정도 더 어려워. 안 나와. 일단 나와야 하는. 와 깜짝 놀랐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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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이렇게 중간이 없어 그니까 계속 와 야 그만해 얘가 마지막 피임즈 같은데 어 pv 은근 쫄깃쫄깃하네 어 어우 아 으 고 whole 으 나 있네 아 아 아무 etc away 이즈 이즈